오늘 이델리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인데요. 푸틴 방부 앞두고 러 북 직항 노선 편성 검토라는 기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각 직항 노선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러시아 전연자원부 장관이 17일 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코즐로프 장관은 우리는 북측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남서 시베리아에 있는 노보시비르스쿠와 머스크와 평양을 잇는 항공편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은 관광객 흐름과 이웃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북한 간 위원회의 러시아 측 의원인장이기도 하다. 코즐로프 장관은 양국 간 여객 수송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옛 소련 시절에 보낸 인원보다 훨씬 많은 98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북한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러정상회담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데 이어서 18일부터 19일 양일간 북한을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24년 만으로 크렘린국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돈방자 협정을 제결할 가능성을 실사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서 북한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북한도 이득이 되는 오래된 군사물자를 러시아 전쟁터에 팔아먹는 것이 나쁘지 않고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북러 교류는 양국 간의 필요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로가 민민하는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의 북한의 직항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 것은 러시아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일리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 푸틴 방문 앞두고 러 북 직항 노선 편성 검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